오지 못 쉬어라? 어라? 나란 일 때문에 바쁘실 줄 알았더니 또 놀러 나오셨어? 내건... 살았다면 빚이 덫에 걸려들게 아이고 마마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... 대체 내가 사람한테 반한 건지 귀신한테 반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죽어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살려봐 죽... 나 살아서 우왕이 될 거 같아 기억나십니까? 내가 진성대군이 아니면 안 돼요.